마이크가 켜졌습니다. 오케이 구글, 노래 틀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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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웠어요. 오늘 너무 추워서 집에 오는 길에 이렇게 잉어빵, 단팥 잉어빵 4마리를 데려왔습니다. 그레이 컬러의 니트를 입어줬고 이게 이렇게 목 위까지 올라와서 되게 따뜻해요. 바람을 막아줘서 목도리 없이도 이렇게 따뜻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소매도 딱 이 손바닥 정도까지 살짝 가려주는 퍼프 모양이라서 디테일이 되게 예뻐요.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졌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졌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졌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웠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졌습니다. 소금! dernière 시간 1위에 ancorado Design 실패 leader assum 헤어스타이비 negligence 생명 생명 다이중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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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ens 만들기 생명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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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밍을 깔아줍니다. 피부를 잘라줍니다. 계란을 계란 short 파 야채 닭 ski 닭 시리즈 양파 소금 당근 양파 계란 잘 어울려 계란 소금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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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다리 고추 고추 계란 고추 설탕 200g 100g 40g 40g 100g 30g 50g 40g 30g 30g 냉장고에 굽고 주황색 명립한 식비룻 남은 엄맛과 정도의 달걀이 진하게 넣은 면을 바라며 참깨 대파 양념에 담아서 계란을 마시고! murders 고추 양파 배추 고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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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 go out and paint the town it's the only time of year the whole wide world turns upside down so baby light a fire and we'll toast the night away because Christmas is coming our way so baby light a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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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